안동 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김병현 경사가 이달 초받은 생명존중대상 상금 천만원을 안동 MBC를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. 이번 기부로 안동의 두 번째 나눔 리더로 등록된 김병현 경사는 기부금을 안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했습니다. 김 경사는 지난 6월 아파트 14층 난간에 매달린 자살 기도자를 수갑으로 연결해 구조한 공로로 생명존중대상 경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. 김경현 경사는 기부금으로 연결해 구조한 공로로 생명존중대상 경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.